시작할 시간이에요. 3, 2, 1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이 배성재의 텐의 기념일 쌍텐절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쌍텐절 슈퍼 울트라 축하 그레일 아 그런데 쌍텐절이라고 청취자가 축하화환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화환 놓을 자리 없다. 공간 차지 쓸데없는데 돈 썼다. 스튜빗 50원 축하 문자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레일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렘대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서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아픈 눈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떠나지는 딱딱딱딱 떠나지는 우리 나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날 보는 네 눈빛이 혹시 너도 바라고 있던 거야 나 때문에 잠 못 들지마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l right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서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아픈 눈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떠나지는 딱딱딱딱 떠나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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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걷지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널 알게 된 순간부터 Deliver 그 길을 가 Naomi 어느 Тем이 오후 나 전해 사람들이 망을 frater을 멈추어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랄리는 소리는 10월 10일 쌍텐절을 맞아서 통장유정 김생민 씨한테 싸우는 데 아주 감사드리고요. 채팅창도 인맥방송 미쳤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심마니 작가가 이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맥으로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배성재는 그냥 스튜피드 남이 추는 그냥 그레이트이라고 보내신 분도 있고요. 박선미님 50원 쓰는 것도 스튜피드 고릴라와 채팅창을 이용하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화환 지금 보이십니까 보는 라디로 보시는 분들.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 바로 뒤에 배치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네 저의 장례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쌍텐절이라서 베테네 마이너스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마이너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테네 마이너 갤러리 성남시티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층에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12층이 아나운서팀 그리고 라디오센터가 함께 공유하는 층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저거 뭐냐고 저한테도 축하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 저거 어떡할 거니 어디다 쓸 거니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저거 뭐야 크크크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드렸고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어디다 놔둬야 될지 고민입니다. 제 자리가 이런 걸 놔둘 수 있을 만큼 넓은 자리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스튜디오 뒤에 딱 놔두고 여러분의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텐데 부끄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마이너 갤러리 정말 사랑합니다. 베리 군님이 결혼식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오늘 보는 걸로 영광이겠네 라고 하셨고 베리 세일러문 같아요. 왜 세일러문 같죠? 아 그래요? 자 쌍텐절이라고 해서 간만에 왔는데 화환 밑에 계시니까 엄청 웃겨요 라고 김유리 안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집에 가져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월 10일 숫자 10위 쌍으로 인한 쌍텐절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베텐 명절로 길였었는데 프리 선언과 화요일 아재 판독기 코너는 하루 쉬고 쌍텐절 특집 명절 방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어김없이 화요일 게스트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거고요. 특별한 날인 만큼 선물을 팍팍 쏠 거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 생방송 고리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티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공짜고요. 블루 스미스 님이 성재형 결혼할 때 저 화환 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또 보내주실 거잖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화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진짜. 화환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화환을 자세히 본 적이 처음인데 조화와 생화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깜짝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그린라이트 스페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인정 못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100%인 그린라이트 상황들.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하면서 한 줄 사연 보내주세요. 비참 코너에 쓸 거고요. 배텐 메인 홈페이지 배너 클릭하시고 비참 게시판 들어와서 자세한 공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배텐의 나들이하는 퀵 쏘이와 함께할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참여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팽디.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이상민의 자존심 라시반에서 남성 속옷 세트. 남자의 방 포튼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깔끔한 단백질 보충 드림스토리에서 단백질 음료. 맞춤형 안경렌즈 다가스에서 안경렌즈 교환권. 바다 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건강 전문 브랜드 혜수. 건강리필 전문점 929 숯불 닭갈비 시집권. 대한민국 명품 치킨 또레오레에서 치킨 상품권. 이브라면 누비지오에서 온라인 상품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아침 고유 수목원에서 VIP 입장권. 청담명품 에클라바츠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투준치킨에서 치빵머거 세트.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남이춘과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해 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제이준 마스크팩. 난링구닷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터키항공. 광동 우황청심원. 캐딜락. 기아자동차. 대원제약 콜대원. 고용노동부. 호반건설. 경남제약. 한국토지신탁. 노랑풍선여행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정부자동차코리아. 교촌치킨. 이케아코리아. 직접판매 공제조합. 현대캐피털과 함께합니다. 끝없이 줄수만도 두제 놓을 수도 없습니다. 월드비전이 찾은 답은 자린마을 프로젝트.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잘가요 월드비전.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 최고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인증한 2016 공인중개사 최다합격. 에듀윌. 배우 주태준입니다. 피곤했던 하루. 꼼짝하기 싫은 시간이죠. 하지만 내일 스케줄도 중요하니까. 아침처럼 환한 피부를 위한 제이준 블랙물광 슬리핑팩. 스틱형이라 간편하게 뜯고 깔끔하게 바르면 돼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슬리핑팩으로 만드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낯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할 때도 낯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낯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션인스타라면 낯닝구.com 어머 너도 낯닝구 입었구나. 주거공간의 한계를 넘어 주거문화의 상징이 되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주거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가 되고 랜드마크를 넘어 시대의 기준이 된다. 효성이 만드는 프리미엄 꿈의 공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효성. 유럽 출장 가는데 항공사는 어디로 하지? 터키항공. 해외여행 처음인데 믿을 수 있는 항공사는 어디지? 터키항공. 무슨 항공? 터키항공. 스카이트랙스 선정 2017 세계항공 대상. 남유럽 최고의 항공사회 총 4개 부문 수상. 기분 좋은 비행 터키항공과 함께. Widen your world. Turkish Airlines.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은 무엇이 만드는가? 그것은 멘탈의 힘. 귀한 약재만 골라 흔들림 없는 멘탈관리. 방동 우항 청심원. 사이즈, 성능, 가격. 모든 것을 비교해도 가장 현명한 선택. 럭셔리 대형 세단. 캐딜락 CT6 출시 기념. 사전 계약 실시. 10월 13일까지. 4년 또는 8만 킬로미터 워런티와 엔진오일 6회 교환권. 그리고 200만원 상당 맞춤 수트 또는 스노우 타이어까지. 새로운 심장의 CT6 터버를 전국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캐딜락. 소개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하이라이트. 기아 자동차 프리미엄 세일. 모닝 레이 K3, K5, K7을 10월 31일까지 최대 12%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5,000분께 드립니다. 기아 자동차. 빨리 가봐야지. 감기. 이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국물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액상이라 빠르니까. 어린이는 콜데온 퀴즈. 대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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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고의적 임금체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국조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체벌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벌 말고. 지불.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10월 10일 쌍텐절을 기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숫자 10이 쌍으로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오늘을 텐절할 진성 청취자들끼리 기념하며 즐겨봅시다. 10월 10일 10시에 시작하는 기쁨 10배, 재미 10배, 능욕 10배. 배텐 특집 쌍텐절 특집. 특별한 날마다 늘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나미춘, 배텐여신, 깝태진, 배텐실세, 덤미춘, 깐미춘, 더테러라이브 등으로 때에 따라 변신 가능한 남성 청취자들의 고막 여친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쓸데없이 고급스러운 득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여기 왕돈가스 하나 주세요라고 하신 분은 뭐죠? 경향식에서 나올 법한 음악인가봐요. 그렇죠. 경향식 특집인가요? 그래요. 제 뒤에 화환이 있는데 화면을 나눠놓으니까 더 이상하네요. 아니 더 클로즈업 되면 클로즈업 될수록 뭔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고. 추모 방송 같기도 하고. 경험적 사진 같은 느낌이. 무당 같다는 분이 있어요. 무당 같다. 너무 웃겨요. 나미춘, 남자 때문에 고생할 상이야. 안 돼. 남자 때문에 고생하겠어. 아 진짜. 야구 선수 안 돼. 안 돼. 안 돼. 농담이고요. 야구 선수 좋죠. 화투 그림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RIP 성지라고 하신 분은 있네요. 다 차단해 주세요. 차단. 네. 근데 꽃이 진짜 예뻐요. 네. 꽃 정말 예쁘고.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화환을 봤는데.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어요. 네. 계속 찍어주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백으로 그 필터를 쓰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영락없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저희가 1년에 큰 행사를 두 번 정도 치릅니다. 베텐 1주년, 2주년 이런 생일 그리고 10월 10일 쌍텐절이죠. 저희가 그냥 강제로 만들어서 치르는 명절인데요. 벌써 2회째 쌍텐절. 윤태진 씨의 축하 메시지 한번 전화해 주시죠. 아 쌍텐절에 일단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뭔가 진짜 일원이 된 것 같고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특별한 날 계속 함께하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내년 쌍텐절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윤태진 씨가 베텐을 처음에 만들 때 창립 멤버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베텐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아재판독기 레전드 편들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장 주제와 함께. 윤태진 씨는 숫자 10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 10명 울려봤다? 베텐? 베텐 정도만? 베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네. 사귄 남자 숫자 뭐 이런 거. 아니요. 훨씬 못 돼요. 훨씬 많군요. 훨씬 못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참여하시면 선물을 많이 드리니까 재미있는 문자 여러분도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 어떤 문자를 받고 있죠? 어제 베텐 덕후 찾는 문자를 받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받겠습니다. 나 베텐에 대해 이 정도까지 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것들 보면 꾀민은 지지난주에 처음 대하구이를 먹었다. 오 정말? 남이춘 차는 시동을 켜면 끼이 하며 죽여줘 하는 소리를 낸다. 베텐 스튜디오 안 문은 닫혔을 때 손잡이가 7시에서 8시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베텐 덕질하다가 알게 된 내용들. 아니 이런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7시부터 8시? 저희가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런 것도 왔어요. 윤태진은 베텐에서 한 번도 한복을 입은 적이 없다. 어? 진짜요? 네. 그런 것도 왔어요? 네. 한복무용을 전공하셨는데 그렇게 한복을 저희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입었고. 네. 오히려 지난번에 명절 특집으로 소혜 씨가 입고 나왔어요. 예쁘더라고요. 봤어요 또? 네.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복 왜 안 입냐? 이제 소혜 씨가 입어가지고 비교당해서 못 입어야. 그래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혜 견제 멘트 또 있다고. 역시 견제다. 견제고 대단하다고. 예쁘다고. 최고의 베텐 덕후에게는 어제처럼 블랙박스가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1인 덕후가 아니더라도 참여해 주신 분들을 골라서 랜덤으로 남성용 기능성 팬티를 보내드립니다. 몇 분께 드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룰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베텐을 재미있게 살려준 네임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예고 없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이고요. 전화 연결된 분이 본방사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10명의 청취자들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2명 본방사수 성공하면 20명. 3명 본방사수 성공하면 30명에게 선물이 돌아갑니다. 1당 10이죠. 본방사수 전화 연결에 1명 성공할 때마다 플러스 10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쌍텐전입니다. 능욕할 생각 말고 전화 받으세요. 특히 전화를 제가 한 겁니다. 바로 윤태진 씨가 전화를 겁니다. 바로 나미춘이 건다. 빠밤.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아니 그래요. 좀 늘릴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직접 전화를 걸 건데요. 암구가 있습니다. 제가 나 나미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라고 하면 쌍텐절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뭐 본방사수를 하고 있든 눈치껏 쌍텐절이라고 대답해도 정답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인정이 되니까요. 남성용 기능성 속옷 드립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이불 안에서 뱉은 들으시라고 이불 상품권까지 덤으로 드립니다. 우와. 그렇습니다. 채딩창에 와 네임도 할 만했네. 뭐 이럴 수 있고 핵이득이라고. 네. 미춘절이라고 오늘. 받아주세요. 네. 그런데 나미춘도 능욕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안 받아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꿀잼이더라고요. 배디 전화 안 받은 적 있잖아요. 받았다가. 술자리에 있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꿀잼. 그것도 있었고 분명히 그 술자리에서. 네. 남자분과 있던. 뭐지? 제가요? 네. 처음에 한 번 연결했을 때. 아. 제가 전화했을 때. 와글와글와글. 네? 그럼 끊어버렸다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네. 네. 전화를 받으면 1당 10입니다. 랜덤으로 뽑은 문자 참여자 10분께도 남성용 기능성 속옷 드리고요. 이재헌님이 개미 4마리 전화 안결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나미춘이 건다.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네임드들. 이름만 일단 소개를 해볼까요? 뭐 김지웅님. 임희준님. 이기호님. 이인규님. 그리고 팥수 네임드 이오프님 계시고. 꽃가루 인생. 굿바이. 베디 굿. 날련이 가면. 아 이오프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어.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 몇 분 소개를 해주시고. 이 청취자 문자 보내주신 분 더 소개한텐데요. 김지웅님은 11월 28일에 더더 퀴즈쇼 토토가 두 번째 방송 당시 유병재와 비슷한 목소리였대요. 기억나세요 베디? 진짜요? 네네. 오. 그리고. 그리고 이미준님은 2016년 12월 12일 더더 퀴즈쇼 트로트 특집에서 3연승 시도했다가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이기호님은 2017년 1월 16일 더덕쇼 인기가요 특집. 고등학생인데 여친이 있어서 베디를 능욕감 이렇게 적혀있네요. 친구가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받겠죠. 아 그렇구나. 이기호님도 있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본방사수 아재개그 날리면서 치킨 두 마리 얻어가셨대요.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팟수들 연결을 하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팟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을 거고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일부러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맞어. 받으면 자기들이 처형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도 미리 그것을 눈치채고 팟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말께 여기를 해볼까요? 나미춘희컨당 제가 해볼까요? 네. 임희준님한테 해볼까요? 더더키쇼 트로트 특집 3연승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임희준님. 작년 12월 12일인데 10달 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듣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로 3연승 시도했다가. 임희준님. 네임드라고 하기엔 너무 과거의 네임드인데. 이거 떨린다. 거는 입장 대신가 엄청 떨린다. 대답은 쌍텐절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머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채팅창으로 난 겁니다. 쌍텐절 특집. 첫 번째 전화부터 본방설 수 있을 건가요? 바로 갑니다. 이기호 씨한테 가보죠. 이기호 씨. 고등학생인데 여친이 있어서 배들을 능욕했던 저를 능욕했던 분이죠. 오늘 능욕대인가요? 아니고요. 1패. 벌써 1패. 1부가 끝나가는 시간에 저희가 명절에 굉장히 불편하게 가고 있군요. 여보세요. 나 나미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쌍텐절. 정답입니다. 이기호 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16일에 더덕 퀴즈쇼 인기가요 특집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었죠? 네. 지금도 고등학생이죠? 네. 지금도 고등학생이에요. 여친이 그때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대 복귀했습니다. 네? 부대 복귀했대요? 아 솔로부대 복귀했어요? 네. 어서와요. 네. 이제 남은 건 군대 가는 것밖에 없네요. 진짜 군대 가야지 이제. 언제 가요? 아마 2년? 아직. 그래도 좀 남았어요. 아 아직 멀었네. 네네네. 지금 고2였나요? 고3이었나요? 지금 고2요. 지금 고2고. 네. 그렇군요. 이제 수능이 1년 남짓이네요. 정말. 네. 한 400. 한 며칠 남았을걸요. 402일인가. 네. 군대는 700 며칠 남은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는데. 제 목소리가 엄청 밝으신데요? 네. 부대 복귀가 엄청 기쁘신 것 같아요. 어휴. 좀 시간 지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네. 쌍텐절 축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휴. 일단은 쌍텐절.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네. 이렇게 축하드리는데. 성재형은 애인이 없으시죠? 네. 모르자. 모르는 건가요? 왜 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려고요? 꼭 베텐 오래 갔으면 좋겠고 성재형도 애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왜 헤어졌나요 근데? 이기호 학생은?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더 슬퍼요. 하여튼 남의 슬픔이 우리의 행복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또 학생이니까 이 정도로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본방 사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탕웨이 님이 울지마 바보야 라고 보내주세요. 울지마 바보야. 생방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시험기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10분? 15분을 웃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대이계들 화상이었어요. 대이계들 화상이었어요. 이기호 님의 화상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전화 받으셔서 이불이랑 속옷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이불 킥하시라고. 그리고 청취자 10분께도 속옷을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기호 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프로 방화꾼 남이친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배텐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한다 소개해 주시죠. 네 도시락 반찬 님께서 왁서군은 게스트지만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어제도 언급이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9775 님 왁서군은 생농방 할 때 기죽어 있다. 왜요? 반만 사실이죠. 생방 할 때도 기죽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1415 님. 배성재는 대학 때 그 흔한 MT를 한 번도 안 가다가 이제 그 맛에 빠졌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마피아 게임이다. 이건 아닙니다.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 때 한 번 MT를 가보고 이걸 뭐 하러 와 이러고 그다음부터 쿨하게 안 갔다. 누가 가는 게 중요하죠. 누구랑 가느냐 게 중요하죠. 배텐과 그때 갔으면 제가 20년 동안 MT 전문가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8794 님. 팽디는 베라버니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안 좋았다. 하지만 점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 무서운 사람인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포스가 있잖아요. 좀 차갑게 느꼈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포스가 있으니까 약간 선생님처럼 느꼈는데 안 좋았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2부에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073 님이 배성재 영혼은 7그램이다. 2부에 봬요. 2개석에 있을 때 느낄 배성재의 기분 배성재로 살아봤으면 딱 1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하지만 거울 앞에 나는 나인걸 그래 그냥 나는 나인걸 1분만이라도 고고 고릴라 엄마, 이가 많이 불편하다더니 치과 다녀왔어요? 아, 치과는 가야 하는데 어디를 믿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그럼 연세 스위트 치과 한번 가봐요. 경험만은 연세대 출신 전문의. 대학병원식 분야별 전문치료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치과. 연세 스위트 치과병원. 어? 나 앞에 안 보여. 안습. 너 안경에 습기쳤어. 아, 불편해. 라식 빨리 해야지.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인데 믿을 수 있는 데서 해야지. 어디? 라식, 라색. 요즘 뜨는 스마일 라식까지 하는 강남역 온누리 스멜 안과 의원.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 두피야.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 두피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야. 성원에 두피야.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 두피야. 치과치료비 걱정에는 메르츠 치아보험.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아이좋아. 아이좋아. 아주하는 때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아이 좋아. 메르츠 치아보험은 이 모든 것이 기본. 검색해보세요. 메르츠 치아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체 기간 적용 2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르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입니다. 중북부 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에서 40, 충청과 남부 지방은 5mm 안팎이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가 낮겠고요. 대전과 전주 20도, 대구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이때는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후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3도입니다. 이사연입니다. SBS 생활정보. 고객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를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편배송제의 템줄에서 뱉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다 안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템. 배성재의 템. 10월 11일 맞아 기쁨 10배, 재미 10배, 능욕 10배. 쌍텐절 특집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과 일당 10. 한 명이 본방사수 성공하면 10분께 남성 기능성 속옷을 드리는 선물 이벤트. 남이춘이 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볼까요? 틈틈이 문자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배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자 그럼 계속해서 쌍텐절 특집 본방사수 전화 연결. 남이춘이 건다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어떤 분한테 해보죠? 저 이분 궁금해요. 누구요? 아내가 대신 받았다는 분. 아내가 대신 받았다는 분? 어디 있죠? 남편이 신척을 했는데 술 마셔서 아내가 대신 받으셨대요. 9번. 0851님이군요. 0851님. 6월 29일 목요일에 본방사수 때 했던 분인데 이번에도 아내분이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술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암고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윤태진 씨가 나 남이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청취자분은 쌍텐절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불 상품권. 남성용 기능성 속옷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속옷을 드립니다. 자 이분한테 해볼게요. 0852님. 누구는 받을 아내가 없는데? 라고 이오프님이 얘기하셨고요. 없는 사람 많아요. 자 싸움각이라고. 부부싸움각. 죽으시나요? 아내? 어떤 여자야? 또 하실 수 있다고. 남이춘이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안 받는가? 6월 29일이니까 그 이후로 배텐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3초들입니다. 3, 2, 1 아쉽고요. 잘못 골랐다. 다음은 골라주세요. 다음은. 남이춘이 해도 비슷하네. 생일이. 현재 2중 2패고요. 아 다음은. 베디가 이번엔 골라주세요. 주아름님 해볼까요? 건축학개론 덕후였는데 식탁을 받아간 분입니다. 덕후의 쇼에서 식탁을 받아간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 주아름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분 여성분인가요?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바꿔보겠습니다. 왜 똑같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나 남이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쌍템저에. 듣고 계십니다. 정답입니다. 아 주아름님 역시 네임드시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탁 잘 받아서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5월 15일이었으니까 제 생일이었네요. 연결되셨던 날이. 네. 주아름님이 대신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다가 어 이제 어? 뱃속에 얘기가 생겨가지고. 와 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혹시 그 그때 미혼이셨나요? 그때는? 아니요 그때 아니요 그때 결혼했었어요. 아 결혼하셨었고. 네 결혼했는데 아직 그 식탁이 없었다고. 아 네. 제가 너무 급진적인 말씀을 드렸네요. 아 소주 씨 제작진이 헷갈려 해가지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아 식탁이 없으셨는데 식탁을 타가셨군요. 혹시 식탁 덕분에 아기가 생긴 건가요? 뭐지? 밥을 잘 먹어서? 네. 식사를 잘 하시고. 아 네. 태교로 식탁 혹시 없습니까? 그런 거. 저희 막 갔다 보시고 있어요. 태교로 배탠은 어떠세요? 재미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군요. 감사하고요. 배탠이 이제 3인용 식탁이 된 거네요. 3인용 식탁을 드린 거네요. 네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식탁을 받으신 다음에 계속 듣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끊으신 줄 알고. 바쁘신가 봐요? 아 그런 게 아니고 또 긴장돼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예쁘시네요. 그러니까요. 쌍텐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 인사. 쌍텐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0년 만 년 많이 장수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불 상품권 그리고 남성용 기능성 속옷을 보내드리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20명이 또 속옷을 추가로 받으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 계신 거 아니죠? 진짜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아름님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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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기분 좋네요. 2승 2패 현재 기록 중입니다. 와. 백 속에 아가도 있고. 남이춘이 건달을 하니까 일단 50% 승률은 유지가 되네요. 너무 떨려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주아름 씨의 영혼은 0g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 골라주세요. 다음은 누구를 봐볼까요? 어? 이분이요. 이인규님. 이인규님. 아재개그를 날리면서 치킨 두 마리를 얻어갔다고 하시는데요. 3월 9일에 연결됐던 분입니다. 이인규님. 6930 쓰시는데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떤 아재개그를 들으셨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아재개그였는지. 아재개그는 사실 금방 휘발되죠. 잊어버리죠. 귀여우게 남겨 지냈습니다. 여보세요. 나 남이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한 번 더. 나 남이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오늘이 화요일이죠. 역시 아재십니다. 우리 이인규님. 참 아재답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구수하고. 전혀 긴장 안하시고. 운율이 있어요. 이 여자 누굴까? 하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목 제가 끼어드니까 딱 알고. 바로 아셨어요. 화요일이죠. 당황하지 않고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딱 알아봐 주셨네요. 승륜이 다시 4할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분 더 해보죠. 네. 박이상님도 있고요. 건축학개론에 참여하셨던 분. 마음이 급해서 계속 경주마라는 별명까지. 이 분 해볼까요? 어떤 분이요? 경주마. 박이상님. 마음이 급해서 저랑 말이 계속 겹치고. 진짜요? 정영욱씨 짜증내고 막 그랬었던. 아쉽게 5번에서 아빠 사랑해를 외치며 떨어졌던 분입니다. 여성분이신가요? 연결해볼까요? 박이상님. 남자분입니다. 아 남자분이시군요. 자.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지금 네임드 청취자분들 많이 모셔놨는데요. 자 말씀드린 순간 모로코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네. 1대0입니다. 여보세요? 나 남이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뭐지? 잠깐만. 네? 오늘의 쌍텐절. 우와! 자. 정말 경주마답게 우리 박이상님 빠르게 찍었습니다. 말도 빠르고요. 정말 빠르게 찍으셨다. 오랜만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경주마처럼 눈치가 빠르시군요. 안 듣고 있었죠? 아 저 시험. 그 듣고 그 뭐지? 듣고 있었는데. 네.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잠깐 여기 카페 가는 길이어서. 아 듣다가 카페를 가는 길이었다. 네.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분이 있나요?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별명이 길고요. 그래도 듣고 계셨나 봐요. 쌍텐절이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10월 10일이니까 이분이 눈치 빠르게. 이삭줍기를 한 거죠. 이삭줍기 꼴이죠? 예. 예. 아니 그때 방송사고 거의 방송사고 느낌이어서. 작가님들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닙니다. 그때 경주마셨다고. 네.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때 너무. 아쉽게도 5번 문제를 못 풀고 아빠 사랑해를 외쳤었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엄마다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서운해하셨나 보다. 그죠? 네. 그렇군요. 우리 남희춘과 대화를 한번 나눠주시죠. 아. 그. 그. 오예능 프로에서. 네. 되게 인상있게 봤었습니다. 어떤? 그. 1회전 탈락하신. 아.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사실 전화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전화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되게. 할 멘트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할 멘트 있잖아요. 엄마. 엄마한테. 아. 부모님 되게 감사하고. 제 동생. 박한나 씨에게 이 영감을 돌리겠습니다. 박한나 씨에게. 동생에게. 신동생이에요. 신동생. 엄마들 꼭 집어서 하셔야죠. 저번에 안 하셨는데. 근데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던지세요. 녹음해서 또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어머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이불과 속옷들이고요. 10분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께 저희가 속옷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사장님 덕분에요. 여보세요. 끊으셨나요? 예. 바쁘신가 봐요. 아니 아니. 또 이제 아데날린이 분비되고 있어가지고. 아. 예. 갈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 되게 겹쳐. 아. 진짜.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박이사장님. 저. 그냥 끊으시는구나. 말이 엄청 겹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베텐 덕후 퀴즈. 저희가 어제 내려다가 못 드렸던 퀴즈인데요. 윤태진 씨가 내주시죠. 지금 바로 내면 될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금요일 코너인 남자들의 차트 베스트 10을 들어야 베텐의 진성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텐의 노잼 아이콘이 된 이서구 에디터. 일명 왁서구. 자, 지금부터 왁서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번 정기적으로 왁싱을 한다. 2번 평소에 노팬티다. 3번 해병대를 다녀왔다. 4번 과거에 치핵이 있었다. 왜 이래 오늘? 5번 오줌을 마신 적이 있다. 6번 어머니는 의사 출신이다. 7번 제주도에 시가 5억 이상의 물려받을 땅이 있다. 8번 결혼 안 한 누나가 한 명 있다. 9번 현재 솔로다. 이 중에서 왁서구 에디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항상 저희가 문제관리를 내면 더럽다고 오는데 오늘은 그냥 내용이 더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왁서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기적 왁싱한다. 2번 노팬티다. 3번 해병대 다녀왔다. 4번 치핵이 있었다. 5번 소변을 마신 적이 있다. 6번 어머니가 의사 출신이시다. 7번 제주도에 5억 이상의 물려받을 땅이 있다. 8번 결혼 안 한 누나가 한 명 있다. 9번 현재 솔로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제대장에 확인사살하지 말라고. 왁서구 이 정도면 나가라는 거라고.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왁서구의 캐릭터를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 프로듀스 1077에 두 번이나 나왔던 백아연 씨의 쏘쏘 드리죠. 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이상해 자꾸 어긋나는 일 대체 뭐가 문젤까 누굴 만나던 백아연 씨의 쏘쏘 드리지요.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는 기분 감을 잃어갈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던가 기억도 잘 안 나 기억도 잘 안 나 커플들이 부럽기는 해도 혼자인 게 왜 웃지는 않아 혼자인 게 왜 웃지는 않아 한가로운 내 전화 약속도 없는 주말 TV 앞에 내가 실을 뿐 참 궁금해 신기해 사랑에 빠지는 일 나만 빼고 전부 다 누굴 만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좋은 노래입니다. 배텐 오늘 생방송으로 쌍텐절 특집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왁서구에 대한 틀린 설명 발표해 주시죠. 정답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정답은 3번 6번 8번 9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병대를 다녀오지 않았고요. 6번 어머니께서 의사 출신 아니시고 그리고 결혼 안 한 누나가 있었는데 고세 결혼을 했죠. 그리고 현재 솔로 아닙니다. 왁서구는 승자입니다. 와우 여자친구가 있군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윤태진 씨는 왁서구에 대해서 거의 몰랐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방송 전에 이 문제를 보면서 어? 이래? 서구가? 이러면서 노패티야?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3689 정확하게 보내주신 0200님 7599님 1729님 그리고 0377님 8092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기억에 남는 베텐 청취자 베스트 네임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소 역시 베텐의 청취자 참여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바로 김굽다 블렌놈이란 분이 있는데요. 비참 생방송 중에 애완개미 사연을 보내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비참한데 3월이었는데요. 김굽다 블렌놈님께 놈과 님이 합쳐지니까 이상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초 레전드죠. 자 남이춘의 전화연결 현재까지 3승 3패 기록 중입니다. 50%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 베텐입니다. 김굽다 블렌놈님 3월 29일에 전설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전화연결 준비 상태가 좀 안 돼가지고 일단 나 베텐에 대해 이 정도까지 안다를 조금 소개하다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5698님 목요일 본방사소 전화연결에 2017년 현재 성적은 67승 3우 97패다 하루 최고 성적은 3승이며 최하 성적은 유지검페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날짜까지 써주셨어요. 우와 이거 기록원 수준 기록원이신데 진짜 기록원인데 기록원인데요. 저 기록원인데요. 저 기록원 좋아합니다. 레코드 하시는 분 감사드리고 2859님 나미추는 피너츠송을 부를 때 가성을 4번 쓴다. 그런가요? 네. 전 다 진성으로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진성이었어요? 그리고 0002님 생록방 때는 휴지 대신 키친타올이 준비되어 있다. 눈물 닦는 용도로 따가워요. 엄청 아프죠. 희미가 쓱 전달해줍니다. 4718님 여아이돌 소고기 구워주다가 징계받았다.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를 구워준 건 맞는데 혼났어요? 다이아 정채연 씨랑 또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구웠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중대본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약간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걸었죠. 혼냈습니다. 혼났군요.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채삼일님 배국가를 부른 기린은 안경현 해설위원을 닮았다. 좀 닮은 것 같기도 안경현을 좀 닮은 것 같기도 좀 닮았어요. 좀 닮은 것 같기도 인정합니다. 8260님 꾸미 작가는 김자반을 밥 없이 먹는다. 처음 먹어보긴 했는데 밥을 없이 그냥 근데 김자반은 약간 과자처럼 먹어도 맛있어요. 짭조름한 게 술안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2660님 윤국스님이 쓰고 나온 모자는 총 3종류다.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네요. 저희도 팩트체크가 안 됩니다. 1683님 성재영은 대학생 때 머리를 단발머리 정도로 기른 적이 있다.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오늘 좀 무섭네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셔서 베테너를 너무 오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김굽다 불렛놈님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저희 오늘 청취율의 활용점정을 찍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현재 대한민국 모로코에 0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네 여보세요 나 나미춘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배성재 10 100 기념일인데 배성재 나미춘 무슨 날이게 듣고는 있는데 지금 안에 좀 소란스러워서 저는 정답이로 맞춰주셨네요.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채팅창에 아까 그 경주만 이인균씨 아니냐고 아 아 아 아재분 그분 아니냐고 여유있으셨던 반갑습니다. 레전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인균입니다. 예? 이인균 그분이 그럼 김금탑 블랙놈 이신가봐요. 이인균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 목소리 똑같아서 이상했는데 그럼 저희와 이미 한 번 연결이 된 적도 있고 아재 개그를 하셨던 분이군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유진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밀이 풀렸습니다. 정치가 공개됐고요. 잠깐 짱 놀랐어요. 치킨도 이미 두 마리 받으셨던 분이고 치킨은 받은 적 없고요. 아 그래요? 아재 개그 날려서 치킨 두 마리 얻어간 기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재 개그가 아니고 그때 저기죠 아 저기 운동하다가 연결이 돼서 시기간 목요일 코너에 라이브 저기 해서 전화 걸어갖고 연결이 됐는데 거친 아재 개그의 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커무한 맥댄이라는 이제 저기로 이행시셨다가 덕분에 김구타 블렌더님 다들 소름 돋는다고 역대급 반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생방송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일단 충격을 받고 좋은 활동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미와 함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이천마장 김포항강 경북 구미에서 짓습니다. 후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후반건설 콜록콜록 민월 F 가래에도 아, 민월 F 목 아파도 맞다, 민월 F 모두 모두 역시 민월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모두 민월 F 경남세약 잠들어 있던 땅을 깨워 가능성을 만드는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금융을 넘어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한국토지심탁 여행? 어떻게 갈지 고민되지? 아니, 그냥 노랑 그냥 떠나면 힘들지 않을까? 아니, 편하게 노랑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노랑풍선이 있으니까 노랑 나랑 노랑 여행하면 어디라고? 나를 아는 여행 친구 노랑풍선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베르츠 치아 모험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자주 하는 때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메르츠 치아 보험은 이 모든 것이 기본 검색해보세요 메르츠 치아 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 적용 2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상을 확인하세요 볼보 XE60에 시동을 거는 순간 볼보 XE60에 눈빛이 닿는 순간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경험 The Dynamic Swedish SUV The New Volvo XE60 치킨 참 맛있죠? 교촌은 그 치킨을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니 스파클링 톡 쏘는 청량감 치킨의 안성맞춤 맛있는 치킨은 교촌 허니 스파클링 아니 TV랑 소파만 있으면 되지 거실이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여러분의 거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Express Yourself 거실을 내 멋대로 이케아 고향점이 10월 19일에 오픈합니다 이케아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아이서티를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없이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고민하지마 우리에겐 아이서티마이핏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부금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1% 초자금리 초기 비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 10개월 리스료 무료 아이서티마이핏 프로그램 지금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출발 현대캐피탈 헬브리스 10월 한 달간 아이서티 1890만원 36개월 선수율 30% 연체이자율 24% 법인제외 할부금리 5.5% 유예율 40% 중도상환수수료 0에서 3.29% 운용뉴스 중도해지수수료 5에서 40% 규정순위금 0에서 5% 승계수수료 2%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과도한 및 고통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인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 쌍텐절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더 좋았을텐데 저희가 윤태진 씨의 전화연결이 4분께 됐는데 그중에 두 분은 동일인물이었습니다 이인균 씨가 김국다 불낸 놈이었다는 거 올해 최대 반전이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속옷 받으실 분이 총 40분입니다 40분께 선곡표 게시판에 남겨놓도록 하겠고 왁스국의 퀴즈 맞춰주신 5분까지 저희가 좀 추려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서 내일쯤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엄청난 반전이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의 말투를 보니까 그 김국다 불낸 레전드 사연을 웃기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냥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윤태진 씨와 함께했고요 계속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재판독기로 만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쌍텐절 생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 꿈꾸세요 고맙습니다